로밍 신청 1일 30분까지는 이용료 1만원 부과되오니 부담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또한 데이터를 사용하더라도 일안부 5천원까지 제한되어 있어 로밍 쿠팡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이번 출장은 3주라 괜찮을까요? 장기간 출장이 있다면 티로밍 롱패스 최대 30일 동안 2GB를 4만원부터 이용하실 수 있으며 사용량에 따라 상품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. 짧은 출장은 티로밍 롱패스 1일 9,900원부터 전세계 주요국 안심하고 이용가능하시며 일사용량에 따라 상품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. 대리님 출장 잘 다녀오세요. SK텔레콤